오늘 이승현 선수 경기전에 목푸는 모습부터 나오고 있고요. 하승윤을 막아서 오는 모습인데 초반에 사실 하승윤 선수 맞기가 쉽지가 않고 철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질 것 같거든요. 득점 시도하면서 치솔 리더들과 잠시 또 충돌이 있었던 이승현. 이 장면 공동 리바운드 참여하는 장면 나오고요. 이번에 이제 바셋 선수가 데려왔는데요. 동료 선수, 바셋 선수와 헤이즈 선수와도 많이 이야기하면서 수염까지 정리해주는 이승현입니다. 굳은 일 끝만 아니라 열심히 뛰어주는 선수예요. 선수들이 카메라가 자기를 쫓아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득점 성공 이후에 환호하는 모습까지 플레이어 스캠으로 살펴봤었던 이승현 선수의 오늘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